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 모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여름 무더위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동창회를 나가잖아. 나 동창회에서 안 나가잖아. 동창회 나갔다 오면 있지 친구들 그렇게 보고 마음이 그냥 집에 오면 우울한 거야. 내가 이게 늙었다는 걸 있지. 얼마 전서부터 내가 안 나간다 그래 애들이 막 오라고 전화해.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번 나가보긴 나가고 갔다가 오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 올해 60의 후반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음악을 내가 그때 당시 부름이라는 걸 그때 선택을 한 곳이 지금이 와서 너무나 아주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죠. 음악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정년 될 때까지 20년 동안 한 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거의 구석이야. 거의 다 내렸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지켜본 거 아니니까 또 새로운. 새로운 색이라도 열려졌고. 그렇더라고. 나는 날아갈 줄 알았어. 그런 것들에 속하다 보니까 내 삶은 없었어. 그냥 살아가면서 제 삶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그 인생의 제 2막을 갖다가 어떻게 열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음악이라는 이게 그 요소가 나에게 어떻게 여태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파이팅 합시다 진짜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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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이야기.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 인생 악보를 만드는 어르신들. 청춘을 연주한 이분들의 무대가 궁금합니다. 청춘을 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간 곳. 우와 다들 멋지시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계시네요. 보컬, 기타, 키보드, 드럼, 색소폰까지 기본 구성을 갖춘 혼성밴드입니다. 우리 한 분만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청춘밴드에서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는 5년차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밴드에서 키보드 연주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아 어르신이군요. 반갑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가 여기 복지관을 다녀서 내가 음악하는 걸 알고 밴드를 모집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워낙은 제가 드럼을 좀 그때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드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오셨다고 해서 키보드를 조금 약간은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해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키보드 연주 실력이 좋으셔서 연주 경력이 오래된 줄 알았는데 청춘밴드를 지원하면서 배우신 거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늦은 나이에 꾸준히 활동하고 또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동호회니까 거기에서 선배들한테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를 나가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후에 배우는 거는 부담없이 배우고 싶어서 그냥 선배들한테 나이 저보다 어린 선배들한테 이제 좀 해서 나 이거 치고 싶은데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선배들한테 음악실 선배들한테 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일렉트릭 기타 키보드 드럼 색소폰 베이스 기타 보컬까지 총 8명의 청춘밴드 멤버가 모두 모여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잘하셨어요. 뭐가 몇이요? 162요. 162? 네. 이거야 이거. 각자의 악기와 파트 연주는 개별로 따로 연습하고요. 지금 조금 작거든요. 제가 아까 볼륨을 올렸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 이날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하는 청춘밴드입니다.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귀한 시간인 만큼 쉬지 않고 지도에 따라 프로페셔널하게 연습에 몰두합니다. 기타 키보드. 여기에는 젊어서부터 음악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늦게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어울려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프로는 아니더라도 프로에 가깝게 아주 열정적으로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않죠. 오늘 10살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고 청춘밴드의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아 어르신은 드럼 앞에 다시 앉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한 번 해버렸지. 김동아 어르신은 청춘밴드에서 키보드를 연주하기 전에 드럼을 먼저 배웠고요. 버스킹 공연에서 드럼 연주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전에는 너무 이렇게 막 좋을 때는 막 여행 같은 데 가도 그 젓가락 두 개만 가져가면 몇 시간 비행기를 몇 시간씩 10시간씩 타도 그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배울 무렵에 러시아 배에서 저녁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드럼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서 쳤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너무 잘했다고 악수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뭐든지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쓸 날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뭐든 배워두면 언젠간 빛을 발한다는 깨달음 덕분일까요. 밴드 연습실에서 집으로 돌아온 김동아 어르신은 키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연주 연습에 집중하시네요. 며칠은 그냥 그것만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되면 그때는 다른 일도 좀 하면서 다른 것도 좀 하면서 하모니카도 연습 좀 하고 그러는데 그걸 새로 받았을 때는 한 3, 4일은 이것만 가지고 매달리죠.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젊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실에서도 집에서도 악보가 닳도록 연주 연습하는 어르신을 보니 문득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는 혹시 배울 시간이 없으셨나요? 젊었을 때는 음악 할 시간도 없었고 옛날에 처녀 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거 좋아서 듣고 거기 이종환 씨가 하는데 쫓아가서 거기 가고 몇 번 그랬죠. 워낙 좋아하긴 했지만 애들 넷 키우고 뭐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아파도 안 계시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한 번도 막 그러다가 지금 이제 눌러진 게 터진 거죠. 지금 청춘을 그냥 정신을 내 그거 못 찾고 보내다가 지금서 이제 터진 거예요. 젊은 시절 음악을 배우고 즐길 시간은 없었지만 늦깎이 배움과 지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느덧 5년 차 밴드가 된 김동화 어르신입니다. 일흔을 넘긴 만년의 나이에도 좋아하는 연주와 음악에 대한 애정은 밤새는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김동화 어르신댁을 찾았습니다. 지난밤 연습하시느라 밤을 새운 건 아닌가 했는데 벌써 나오셨네요. 그런데 여전히 손에 스마트폰 아니 손에 음악을 잡고 계시네요.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듣고 하면 같이 따라하면 더 좋죠. 늘 그냥 음악만 들으면 좋아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시는 걸까요. 음악과 함께 신나고 경쾌한 어르신의 발걸음을 쫓아가 볼까요. 이곳은 밴드 연습을 했던 그곳 아닌가요. 공식 밴드 연습은 매주 한 번 한다고 하셨는데 악기들을 준비하고 화려한 복장으로 맞춰 입은 어르신들을 보니 아 오늘은 연습이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계신 거네요. 네 선생님 키보드 이렇게 잡으러 키보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서 볼륨 조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흥겨운 리듬과 신나는 연주에 제 몸도 절로 들썩이는데요. 김동아 어르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주에 집중하고 밴드 활동을 즐기게 된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최한 친구가 이제 우리 애들 조금 그거 해놓고는 이제 거의 다 조금 이제 다 그 고생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담부터 우리 자치센터 모두 남들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후에나 재밌게 살자 그랬는데 친구가 어느 날 아프다고 병원에 가더니 거기서 스트레이트 부작용으로 그냥 사망신고 받고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그걸 살겠다. 엄마가 여유도 많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가 벌어서 내가 살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이상한 여자같이 배우러 다녔죠. 남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자 했던 단짝 친구의 비보는 큰 충격이었지만 다시 청년처럼 더 많이 배우고 즐기며 살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모두 모여 있는 청춘밴드 팀원들이죠.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를. 그러니까. 내가 질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전 전 네 번 하고 들어가요. 네 마디 하고 들어가요. 한 다음에 들어가시라고. 그거 명심해야 돼. 명심하시라고. 신발은 어디 저기 군대 가나 봐. 아 요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잖아. 명심이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네. 신경 좀 써야겠는데. 나도 오늘 신발 새로 실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오늘 명심할 때는 실수 안 한 거 내가 거의 다 다 된 것 같아요. 솔로로 하는 거 틀리지 않는 거 아닌데. 오늘 아침 7시에서부터 일어나서 연습하고 왔어요. 7시로는 소리 집게 해 놓고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그래가면 다 준비 좀 바삭하게 왔어요. 그러면. 네. 드디어 많은 관객들이 기다리던 청춘밴드의 공연 시간. 팀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네 떨려요. 아까는 안 떨리더니 지금은 떨리니. 하하하하. 청춘맛도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주가 시작되자 전혀 긴장한 내색 없이 무대를 즐기시네요. 정성 어린 연주와 능숙한 무대면으로 완성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오와, 프로 무대 같습니다. 이 무대를 직접 못 봐서 아쉬워요. 정말 멋지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혀 남들은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를 하고 뛰어다니냐고 그러지만 저는 그 시간이 다 새로워요. 월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라 즐겁고 화요일 날은 또 뭐 하는 날이라 즐겁고 금방금방 일주일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피곤한 게 모르고 그냥 더 즐거운 거예요.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녹초가 돼서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황혼의 열정에 열륜까지 더해진 청춘밴드의 풍성한 무대죠. 30분 넘게 이어지는 공연에도 힘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공연을 선보이는 어르신들 그리고 공연을 보는 어르신들에게도 이 시간은 서로에게 젊음의 활력을 부여하는 즐거운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흥겨운 분위기를 대변하듯 충춘밴드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친구의 등장에 김동아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열정을 너무 가지고 하면 그게 꺾이기 쉽다고요.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내 주관이 그냥 오늘 좀 하기 싫었으면 오늘은 쉬고 또 내일은 그게 좀 되더라고요, 안 되던 것도. 그래서 그렇게 쭉 그냥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한 가지를 하면. 내가 나한테 해봐서 이건 내가 아니다 하면 그냥 저는 몇 개월이면 안 되면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면 그냥 끊지만 아닌 거는 그냥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열정을 가지고는 안 해요. 그러면 꺾이니까. 쿵딱 쿵딱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다시 찾은 공연 대기실인데요. 설마 이곳에도 김동아 어르신이 계실까요? estimation, 하딱쿵쿵. 저기 계시네요. 화려한 의상을 맞춰 입고 입장단에 맞춰 동작 연습에 여념이 없으시네요. 팔꿈치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렇게. 팔꿈치를. 아셨죠? 신경 쓰셔야 돼요, express지. 오늘 공연. 멋있고 재미있게 아셨죠? 즐겨, 즐겨. 네, 즐겁게. 좋다. 햇빛놀이 5주년 공연인데 저희가 고고장고로 이불을 장식을 하려고요. 아니, 아까 공연하고 또 공연하는데.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게 됐네요. 두 번째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 대기실에서는 연습을 끝낸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저기요, 선생님. 김동하 어르신과의 첫 만남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말할 때도 별로 말수도 없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음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여기로 오셨었더니 자기도 선생님이 이걸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많이 그러시다고 해서 그래,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웃음도 찾으시면서 되게 성실하신 거야. 수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결석이라는 게 없어. 다른 볼일이 있어도 이 수업을 하고 그걸 볼일을 보러 가시는 거야. 이거를 고고장고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건강하게 백 선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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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моз partition! 좋다! 갈З Esto! 좋다! 가자! 가자! 워~~~~~~~ 맛있어! 좋다! делает? 그러나? 좋다! 가자! 가자! 고고장고 가자! 하늑터 신 명라는 흥겨운 장고 장단에 맞춰 척척 안무를 선보이는 김동아 어르신. 일흔의 김동아 어르신의 청춘은 20대 청춘보다 더 뜨거운 것 같네요. 고마워, 고마워. 저는 지금을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활에서, 내 인생에서. 그래서 그냥 진짜 청춘들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안 가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다, 그런 걸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내게 아니면 안 하지만 하여튼 다 경험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펜서비스. 네, 펜서비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이래 이토록 열정을 갖고 즐기는 김동아 어르신의 청춘은 오늘이 분명합니다. 저녁 시간이나 그런 거로 인용했어도 나의, 내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하면서 너무 삭막하게 살지 말고 좀 뭔가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한 게 지금 엄청 후회되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도 내가 밤에라도 무언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청년들한테, 청춘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춘은 나이만 젊다고 청춘이 아니고 마음을 청춘으로 갖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청춘입니다. 청춘은 나이만 젊다고 청춘이 아니고 마음을 청춘으로 갖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청춘입니다. 청춘은 나이만 젊oral 문borg아 생각 Use the usual 气 pouco rock Please eleri Main 것 dom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수많았던 우리의 이야기들 바람같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